안녕하세요 저는 글쎄요 오늘은 제가 어떤 게임을 해볼건데요 해볼게요 애니멀 플러스 동물의 숲 물로 할겁니다 연수도 조금 모아줄게요 어? 뭐 아니지 않나? 약성고양이 넌 맨날 똑같은 내용이라 잊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약성고양이 맨날 가먹는거 같아요 그래요 가먹기 생기 하고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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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여릅시장 짜잔 알 러브 바룩시장 편집 편집 지금 신세 많이 졌다 너 덕분에 나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 무슨가지 말을 떠나지만 새로운 말을 잘 해보렴 나 아카델이 이번달 테마는 전주가 높은 날 제가 어떻게 방을 꾸밀 수 있죠? 제가 기억이 안나요 하여튼 엄청 뮤지엄같이 꾸며놨어요 제가 진짜? 진짜? 응 저저저저저 바퀴벌레 아니야? 한마리 잡았고 아하하 야 오 아카델이 아하하 좀 그렇지만 팔걸 내놓겠습니다 제가 팔걸 엄청나게 만나요 엄청 없는데요 엄청 팔았나봐요 제가 기다려요 제가 팔걸 알려줄게 공격하셔 공격 공격 진이 ratos 바람이 오오오 할머니? 안팔 거야? 만대야 하자오 이리 마 자비 모니맨 아들맞이 어! 앗다 공백 고매스도 고매스도 고매스 어 시간이 이렇게 벌써 됐는데 집에 가서 빨리 걷어야겠어 네참 아 지거웠어 신경무 이렇게 잘 부탁드려 했어 네참 아무것도 안 돼 저어줄까요? 여기 보여줄게요 이거 공영원 선생님 우리가 찾아낸 거를 장식을 해놓을 수 있어요? 응? 안 해줬어 터런 터런 이걸 옆으로 밀어야 돼 엄청나게 세요 예 터런 터런 또 듣고 왔나? 사베나 뽐뽑이 나왔어 절 맨날 뽐뽑이라고 불러요 이거요 이거 어머 난 싫어 쓰지마 천천히 복근할 거니까 퓨 말해 음 알 것 같아 역시 장식 나와 이 식탁은 제가 아끼는 거래서 줄 수 없어요 제가 큰 맘 먹고 제 돈을 샀거든요 가방에 얼마가 들어있을까요? 이거 먹게 엄마 루루 응? 응? 조금만 안녕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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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의 집은 정말 아무리 봐도 진짜나 우우 왜 한금만 더 왔지? 할 거 없으면 나갔죠 왜냐면 나도 좀 밖에 나가서 혹시 저도 어머나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 이거 파는 거 맞아? 희정일까? 그래도 이걸 제가 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빨리 추여하고 싶거든요 고백해 고백 그리 고백 고백해 고백해 엄청난다 그럼 안에 있는 것까지 팔리는 거야? 주민이 봐봐 한 3천 할 거야 3천 야 내 돈 내려놔 아 돈 줘 야 너 내 돈 뺏어갔지? 빨리 돌려주지 못해? 흠 나 삐쳤어 나갈래 사람 안에 있는 것까지 줘 어 정말 3천으로 할 거야 아이고 꼬리 너무나다 왜겠니? 하고 오케 아니에요? 아하 하얀 한국 나와서 맘에 드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맞도고 살짝 맞춰줘 저거 봐 바로 말해 바로 말해 쌍구 골라 쌍구 얘네들 다시야 이렇게 만들고 알지요? 하얀아 우리 집에 가구 멋지지? 나 투자 힝 그렇지 자 어떤 가구가 아닌지 알죠? 고통이지? 빠슈루 해봐요 어쩌지 하얀아 그건 파는 게 아닌데 헤헤 참 귀여운 팔이지 나도 정말 맘에 들어 고통이지? 맨날 고통이지 하 와슈루 사서 팔면 엄청 잘 팔릴 거야 뭐 너무 어디 갈 거야? 저기 사드린한테 사놨어요 저기 사드린 네 좀 더 사놨 정말 좀 더 하는데 안 해놓을 수 없어요 어 오랭이다 네 오랭 이름 내가 올렸지 네 혹시 그와의 요즘 여행이라면 욕설이 욕설이 아무래도 일계로 좀 심하지 않냐 그와의 녀석도 사실 그리스도 있을까 너 녀석들에게 얼굴 좀 많이 비쳐놔 근데 우리 뭐 뺄까 존나와 알아두 딱 여기서 뉴마 여긴 새 왕 지원 창문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바이와너지를 갈려 볼게요 바이와너지를 갈려 볼게요 바이와너지를 갈려 볼게요 마치 복으로 부탁해요 이럴 예 나를 바꾸고 시작해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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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비트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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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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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많이 넘어야돼 아 그냥 뒤지 말고 다? 네 뭐 어쩔 수 없죠 너둘러는 불편한데 주머니인가요? 그냥 배달 크림이 엄청 나오는데 가격 근데 다 그쳤어 언니야? 어머나 하하님 오랜만이에요 팅하오 한동안 모습을 뵐 수 없었는데 별일 있으셨나요? 그동안 모두 좋았던 이야기를 보고 풀고 싶은 마음이 꾹 굴뚝같지만 저 말고 분명 당신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팅하오 어른 모두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좋네 아주 착한 일 아이 아주 착한 일 제가 어른인가? 아까 제가 어른 를 하지 않았어요? 응 응 체리 맞아 체리 괜찮다 어 버섯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 오 슈 버렸으면 없어 간은 보석 이라는 걸 볼까요? 걱정 꽃이 더 비싸지 않나? 차리보다 그런가? 싫어 그냥 여기 튤립이 더 예뻐 아니 장미가 더 예뻐 네 맞아요 장미가 더 예쁘죠 민들레보다 민들레보다 제가 저거 나무 물러고 벅벅벅 죄송해요 제가 물러고 벅벅벅하면서 보호 펑청보호가 아니고 황경 펑펑 호 방방보호 아 한 2만정도 채워야되요 우리 아니야 그냥 많냐 아니에요 만 만 넘어야되요 더 빨라 만 7백 몇이었어 우와 안돼 아 비 버튼을 하면 비 버튼을 하면 안팔고 싶다 나간대구나 이 색총도 아니 낚시로 우리 모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해서 슉 만전도 됐네요 나는 아주 식용적 먹기로 채웠어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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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할게요 이제 더 커지게 해봐요 근데 이거를 물을 많이 먹어보면 더 커져요 진짜요 100만정도 걸렸으면 우무스 열심히 체리를 파야는데요 그냥 많이였어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아니에요 만 넘었어요 백만? 백만은 아니에요 만 칠천얼 칠백 얼마였을걸요 만 칠백 만 칠백 만 칠천 칠백 칠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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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조그만 마 양 그 뭐 У 시간에 될 게 이거 엄청나게 부자다는 데요 음 으흠 배송 어 엄청나게 많이 하면 지하까지 할 수 있어요? 맞아요 지하도 할 수 있어요 원래 거기 나으면 이제 팔러 갑시다 주문할 것 같으셨으면 더 남았습니다 낚시 낚시 먼저 물고기 잡고 물고기를 제가 잘 못 잡아요 저 좀 잘해요 저보단 못했으면서 어떻게 하지 장미 예쁘고 빨리 받아줘요 빨리 받아줘요 엄청나게 많이 줄까요? 잘다 음 천밖에 안됐네 그래도 이거 엄청나게 나온거야 원래 천은 너무 비싼거 더 빨리 지금 뭘 아주 파이팅입니다 하여튼 이거 해봐 아니에요 우선 충분히 보이실 다음에 다가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7초 되면 돼요 중경적으로 해요 힘들어서요 쭉 원하면 돼 죽을 때 지금 주라이나 몇개이 오셨어요 1 2 3 4, 2, 3, 4, 9, 10, 11, 12, 13, 14, 15 15개 있으니까 2개 찼어요 지금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8개, 9개 10개, 11개, 6개 다 알게 4개 다 7,000대만 해요 그렇죠? 11개 다, 근처에 책이 안 닮아서 12개, 1, 3, 4, 1, 4, 1, 4, 3, 4, 2, 어디 아 빨리 찍으러 가면 되요 아 이거 튀는 걸 생각 못했네 아니 이거 괜찮아요 하루 좀 하면 돼요 하루 일단 근데 한 번 눈 어떻게 되면 좋은 게 다시 더 나아져요 내 쪽에 두개 있잖아 제발 어떻게 되니까 그러는데 안 되니까 열 타락해 왔으니까 빨리 갈게요 어서와 어서와 들어가서 구경해 그래 그래 뭐 하자 드릴까 하고 싶어 무슨 하고 싶어 우리? 우리 다 다 하고 싶다 와 발굴 못사해서 할게 이제 안해졌어 이제 저는 빨리 집에 크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른 얼른 가야됩니다 응 사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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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베스트 그니까 사무소 뭐 가끄 가, 가져와. 아, 너, 그리인데, 가, 가야 돼. 후리, 후리. 후리, 후리. 후리, 후리.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. 역시 뿌듯해요. 이렇게 집을 크게 만들고 나면. 아이구, 아이구야. 이제 오셨네, 하느님. 리모델링 비용을 맘딱 갚아주셔서 고마워, 후리. 남김없이 홀랑 다 갚았던 건. 역시 그 뜻이신 뒤 지금, 지금 크기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신 우리 괜찮아, 괜찮아. 말은 안 해도 돼. 그만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번엔 좀 더 크게 리모델링 하는 건 어떠셔? 그러면 지금보다 살기 더 편하실 거야. 그러면 어때? 그렇게 할 거지? 어떡합니다. 역시 그렇게 나오셔야지. 얼른... 어떻게 할 거야? 아휴. 저장만 하고 제가 네일로 해서 제가 끝이 크게 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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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늘 지금 판매만이 아니고 미안하네. 이건 특별히 안 들리라고 그랬습니다. 쉿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다름. 알바레아 속 patterns 정확한 생각이 안 돼. 안 돼. 안 돼. 좀 뜨지 dried 발 happen. 하는 소리가 안 돼요. 않나요. 안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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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.. 안돼 안돼 안돼... 잠시만요. בעGBllers можно... 근데 저 눈안에 갔습니다. 아빠로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. 연수체행 작업도 많이 봐주세요.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